중국어 행복바이러스 선도사 이렇게 정리했고요 세 번째, 미리 뭐뭐해도 되나요? 라는 표현을 앞당겨 뭐뭐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자 그럼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수 번째 시간, 심화공항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에 앞서 불호길에 나와있는 단어 정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연습하신 분들은 살짝 눈을 감고 허공을 바라보면서 자신있게 막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틀릴 거 어떻게? 자신있게 자 시작합니다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것, 항공편을 의미하겠죠? 항판, 항판, 지연대다 두 글자입니다 옌우, 옌우 분리해서 따로따로 펀카이, 펀카이 노타, 잘, 잘 노타란 말이겠죠? 팽하오, 팽하오 노타, 평평하게, 평평하게 노타 팽핑, 팽핑 가로로 눕히다, 뭐뭐면서 즉 가로로 눕혀서 횡으로 하는 말이겠죠? 헝저, 헝저 세로로 세우다, 뭐뭐면서 세로로 세워서 라는 의미겠죠? 수저, 수저 자, 규정에 따라 납부하다. 두 글자입니다. 지아오나, 지아오나. 초과하다. 무게, 비용. 초과 비용을 의미하겠죠. 차오종페이, 차오종페이. 가지런히 동염에다. 즉, 줄로 묶다라는 두 글자입니다. 군방, 군방. 거듭 새롭게, 다시 새롭게라는 의미겠죠. 동사 앞에 종신, 종신, 탁 쳐서 불이 나는 기계, 라이터를 의미합니다. 다, 후어, 지. 다, 후어, 지. 자그마한 미는 차를 의미하겠죠. 카트를 의미합니다. 샤오, 퇴처, 샤오, 퇴처. 받다, 잘, 잘 받다. 즉, 잘 챙기다는 의미겠죠. 쇼하오, 쇼하오. 오르다, 비행기표. 즉, 비행기에 오르는 표를 의미합니다. 탑승권을 의미합니다. 덩지표, 덩지표. 짐표. 수화물표겠죠. 싱리표, 싱리표. 어느 날? 나, 티엔. 나, 티엔. 꺼내다, 보이다. 꺼내 보이다. 자, 추, 시. 추, 시. 자, 우선 이렇게 단어를 하나하나 머릿속에 차곡차곡 정리해보니까 중공부문 막 하고 싶은 생각이 드시나요? 자, 그럼 저를 믿고 힘차게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앞에서 정리한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멋진 문장을 만들어가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우리가 처음 살펴볼 문장은 세 번째 문장에 나와있네요. 출발 시간이 한 시간 정도 늦어질 예정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바로 늦어질 예정입니다. 바로 이거겠죠. 자, 우선 늦어지다, 지연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즉, 출발 시간이나 도착 시간이 늦어지는 걸 지연되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두 글자 동사, 예, 노. 예, 노.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늦어질 예정입니다. 늦어질 것 같습니다. 라는 추측의 구조겠죠. 이렇게 받아들이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즉, 이와 같이 머무할 예정이다. 라는 말을 머무할 것 같다. 이와 같은 추측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추측을 의미하는 조동사, 뭐가 생각나나요? 그렇죠. 호의, 호의라는 단어를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늦어질 예정입니다. 라는 말을 지연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해서 호의, 예, 노. 호의, 예, 노. 이렇게 만드는 과정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얼마나, 즉, 얼마 동안이라는 시간의 양을 이끌고자 한다면 앞에서 정리했었던 것처럼 한 시간 동안, 두 시간 동안, 1년 동안, 2년 동안 이와 같은 시간의 양은 반드시 동사 뒤에, 반드시 동사 뒤에 이것을 떠올릴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한 시간 정도 늦어질 예정입니다. 라는 말은요. 한 시간 동안 지연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해서 어떻게 해? 호의, 예, 노. 이, 거, 샤오, 시. 호의, 예, 노. 이, 거, 샤오, 시. 이렇게 딱 문장을 만들어가는 과정, 이제는 또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출발 시간이 한 시간 정도 늦어질 예정입니다. 라는 표현을 우리가 짧은 것부터 툭툭 던지면서 말해본다면 한 시간 지연됩니다. 라는 말을 예, 노. 이, 거, 샤오, 시. 예, 노. 이, 거, 샤오, 시. 자, 그리고 한 시간 지연될 겁니다. 앞에 조동사 회의를 갖다 붙이는 회, 예, 노. 이, 거, 샤오, 시. 회, 예, 노. 이, 거, 샤오, 시. 자, 근데 무엇이? 항공편이 한 시간 지연될 겁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항판이라는 단어를 딱 넣어서 항판 회, 예, 노. 이, 거, 샤오, 시. 항판 회, 예, 노. 이, 거, 샤오, 시. 이렇게 세 가지 문장을 툭툭 던져도 회화가 된다는 점 잊지 마셨다가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외국 공부의 지름길 우선 이해라. 그래야 외울 수 있다. 이렇게 기분에 충실한 공부법으로 힘차게 다 같이 외워봅시다. 다 좋으시면서 아하! 자, 이어서 어떤 문장 살펴볼까요? 네 번째 문장. 짐을 잘 분리해서 놓아주세요라는 표현이 눈에 확 들어오네요. 우선 여기서 눈여겨볼 표현은 바로 분리해서 바로 이거겠죠. 그래서 분리하다라는 말을요. 나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말 한자, 나눌 분자인 펀, 펀. 이 단어를 떠올려 보시고요. 자, 그리고 중국어의 특징. 쓸모없는 글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동사 뒤에 따라 보는 우리말 한자 열개자인 카이. 카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붙어있는 것이 떨어질 때 쓰이는 역할이다. 이렇게 딱 기억해 두시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다라는 두 글자 동사를 따카이, 따카이, 떠나다라는 말을요. 리카이, 리카이. 그리고 오늘 배우는 분리하다, 나누다라는 말을 펀카이, 펀카이. 이렇게 말이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중고의 특징은요. 위치가 다르면 그 뜻도, 그 역할도 달라진다. 그래서 나누다는 의미의 두 글자 동사, 펀카이, 펀카이라는 단어가 만약 동사 앞에 와서 펀카이 동사, 펀카이 동사 이러한 패턴을 만들게 된다면 그 뜻은 분리해서 나눠서 따로따로 뭐뭐하다 라는 부사로도 쓰일 수 있다. 이렇게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장을 만들어가는 과정 다시 잘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 놓다, 잘. 즉, 잘 놓다라는 말을 펀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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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카이. 그리고 무엇을? 뭐뭐을? 짐. 짐. 분리해서 놓다, 잘. 어떻게? 짐을 분리해서 잘 놓다라는 말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짐을 분리해서 잘 놓아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다면 문장 앞에다가 칭을 갖다 놓는 이렇게 단어의 정확한 뜻을 이해하면서 상황에 맞게 하나하나 딱딱 갖다 붙이면서 문장을 만들어가는 훈련 이것이 바로 제가 원하는 아름다운 그림이겠죠. 이렇게 하나를 배우더라도 이해하면서 있어 보이게 배워보자. 이것이 바로 이형석의 핵심 콕콕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이어서 또 어떤 문장 살펴볼까요? 다음 다음에 나와 있는 여섯 번째 문장, 짐을 옆으로 높여주세요라는 표현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우선 여기서 주의깊게 살펴볼 단어는 바로 옆으로 눕혀주세요. 바로 이거겠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말을 가지고 중고를 떠올릴 것이 아니라 거꾸로 중고어 표현을 이해하면서 다양한 우리말로 받아들이는 것 바로 이거겠죠. 그래서 옆으로 눕히다라는 말을 가로로 눕혀서 놓다 이렇게 이해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옆으로 눕히다라는 말을 가로로 눕히다, 즉 우리말로 한자 가로, 횡자인 헝. 헝, 이 단어를 떠올리기까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옆으로 눕혀서라는 말을요. 가로로 눕혀서 이렇게 이해해서 어떻게? 횡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헝저, 헝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한 문장 안에 동사가 두 개 있는 연동문 구조에서 첫 번째 동사 뒤에 저가 오면 뭐, 뭐, 하면서 라는 방법, 방식을 의미한다. 앞에도 정리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V1저, V2. 다시 한 번. V1저, V2. 첫 번째 동작을 하면서 두 번째 동작을 하다. 이 점을 다시 한 번 딱 떠올려 보시고요. 자, 그래서 옆으로 눕히다라는 말을 횡으로 놓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면 어떻게? 헝저, 황, 헝저, 황, 이러한 동사 구조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무엇을? 짐을 어떻게? 바, 싱, 니, 바, 싱, 니. 이것을 앞에다 딱 갖다 붙이면 짐을 옆으로 눕히다, 짐을 횡으로 놓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바, 싱, 니, 헝저, 황, 바, 싱, 니, 헝저, 황 이렇게 문장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짐을 옆으로 눕혀주세요라는 말을 짐을 가로로 눕혀서 놓아주세요. 즉, 어떻게? 짐을 횡으로 놓아주세요. 이렇게 이해해서 자,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짐, 바, 싱, 니, 헝저, 황 짐, 바, 싱, 니, 헝저, 황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나와 있는 문장인 짐을 세워서 놓아주세요라는 말 역시 짐을 세로로 놓아주세요. 이렇게 이해해서 세로로, 즉, 세로로 세워서라는 두 글자 슈, 저, 슈, 저, 라는 표현만 딱 넣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죠. 짐, 바, 싱, 니, 슈, 저, 황 짐, 바, 싱, 니, 슈, 저, 황 이렇게 하나를 이해해서 둘, 셋을 응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영석의 핵심 콕콕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다음은 골라 골라 골라서 열세 번째 문장 탑승권과 수화물표를 잘 챙기세요라는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뭐뭇을 잘 챙기세요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건네주면서 잘 보관하다, 잘 챙기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 자주 사용할 수 있는 문장이겠죠. 자, 그럼 여기서는요 어떠한 동작을 잘 뭐뭐하다라고 말할 때 쓰이는 패턴 정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국의 특징! 위치가 다르면 그 뜻도 다르다. 즉, 동사 뒤에 우리말 한자, 졸호자인 하우가 오게 되면요 어떠한 동작을 아주 잘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잘 먹다라는 말을 쯔하우, 쯔하우, 잘 보다라는 말을 칸하우, 칸하우, 잘 준비하다는 말을요 준빼하우, 준빼하우,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뭐뭇을 잘 챙기세요라는 패턴을 같이 한번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 받다, 잘 잘 받다라는 말을 잘 챙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쯔하우, 쯔하우 그래서 뭐뭇을 잘 받아주세요 받다, 잘 잘 받아주세요, 잘 챙겨주세요 하는 말을 칭, 쯔하우, 칭, 쯔하우 그래서 뭐뭇을 잘 받아주세요 뭐뭇을 잘 챙겨주세요 하는 말을 칭, 쯔하우, 주르륵 칭, 쯔하우, 주르륵 이렇게 뒤에다 단어만 딱 갖다 붙이면 될 겁니다. 그래서 뭐뭇을 잘 보관하세요 뭐뭇을 잘 간수하세요 뭐뭇을 잘 챙기세요 라고 말하고자 할 때 자주 쓰이는 상용 문장을 같이 한번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 방카드를 잘 보관해 주세요 어떻게 말할까요? 방카드를 의미하는 방카 방카라는 단어를 딱 뒤에 집어 넣어서 칭, 쯔하우, 방카 칭, 쯔하우, 방카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또 응용해서 짐을 잘 챙겨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다면 짐을 의미하는 두 글자의 동사 싱리 싱리라는 단어를 딱 뒤에 넣어서 칭, 쯔하우, 싱리 칭, 쯔하우, 싱리 이렇게 말하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권을 잘 간수하세요 외국 나갔을 때 자신을 지켜주는 사진 어떻게 기억했나요? 후자우, 후자우 단어를 딱 넣어서 어떻게? 칭, 쯔하우, 후자우 칭, 쯔하우, 후자우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탑승권과 수화물표를 잘 챙기세요라는 표현 역시 동사 뒤에다가요. 자, 앞에서 단어 정리했었죠? 비행기에 오르는 표 덩지표 덩지표 이 단어와 진표 싱리표 싱리표 이 두 개만 딱 넣어서 어떻게? 그렇죠. 칭, 쯔하우, 덩지표 허 싱리표 칭, 쯔하우, 덩지표 허 싱리표 이렇게 하나를 배우더라도 어떻게? 이해하면서 그리고 또 어떻게? 있어 보이게 이것이 바로 이영석의 핵심 콕콕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다음 역시 굴라굴라굴라서 열다섯 번째 문장 여권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라는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뭇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하고자 할 때 자주 사용할 수 있는 문장일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요. 뭐뭇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쓰이는 패턴 정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뭐뭇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을요. 뭐뭇을 좀 꺼내 보여주세요. 이렇게 받아들인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같이 살펴보면 첫 번째 꺼내다 보이다 즉 꺼내 보이다 라는 두 글자 동사 추시 추시 그래서 꺼내다 보이다 좀 좀 꺼내 보이다 라는 말을요. 추시이사 추시이사 그래서 뭐뭇을 좀 꺼내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다면 칭 추시이사 주르륵 칭 추시이사 주르륵 이렇게 멋진 패턴 우리 스스로가 또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뭇을 좀 꺼내 보여주세요 라는 말을 뭐뭇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라는 패턴을 사용한 상용 문장을 같이 한번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 입장권을 좀 보여주세요 입장권이라는 말을요. 문표 이렇게 이해하는 먼표 먼표 단어를 딱 집어넣어서 칭 추시이사 먼표 칭 추시이사 먼표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운전면허증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다면 차를 모는 사진이라고 하는 짜자우 짜자우라는 단어를 뒤에 딱 갖다 붙여서 칭 추시이사 짜자우 칭 추시이사 짜자우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자 탑승권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다면 앞에서 정리했던 탑승권 덩지표 덩지표를 딱 넣어서 어떻게? 칭 추시이사 덩지표 칭 추시이사 덩지표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와있는 여권을 좀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라는 표현을 여권을 좀 꺼내 보여주세요. 이렇게 의해서 어떻게? 그렇죠. 칭 추시이사 후자우 칭 추시이사 후자우 이렇게 하나를 배우더라도 이해하면서 엣지있게 있어 보이게 배워보자. 이것이 바로 배워보석 관광중고의 학습목표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어떠셨나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핵심 말을 콕콕 짚어봤는데요. 우리가 문장을 쉽게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이것만 기억하자 라는 멋진 패턴 정리해보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리해서 나눠서 따로따로 뭐 뭐 하다는 표현을요. 펀카이 동사 펀카이 동사 이렇게 정리했고요. 두 번째 뭐 뭐 것을 잘 보관하세요 라는 말을 뭐 뭐을 잘 챙기세요 라는 표현으로 징 쇼하오 주르륵 징 쇼하오 주르륵 이렇게 정리했고요. 세 번째 뭐 뭐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라는 말을 뭐 뭐을 좀 꺼내 보여주세요 라는 표현으로 징 추시이샤 징 추시이샤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하나를 배우더라도 이해하면서 엣지있게 있어 보이게 배워봤네요.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웃으면서 만나요. 자 이제 저희 세 번째 회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